안녕하세요. 경제학 언론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 시간 소비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본적인 생산자 이론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 이론, 시장 구조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주로 어떤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하고 달리 이제 경제학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큰 파트로 미시 경제학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구조론 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른 책들은 소비자 이론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론적으로 되게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이론, 소비자 선택 이론이 좀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이론,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이론, 선택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예산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약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예산이죠.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제약, 예산 제약. 버짓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예산 제약인데요. 주어진 예산과 재화의 가격에서 소비자가,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예산 제약선, 예산 제약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 제약선, 예산 제약선이라는 얘기는 직선이죠. 직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모양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산 제약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재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피자와 콜라가 되겠네요. 두 가지 예로 피자와 콜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 총지출의 양은 천으로 다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소득이 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천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천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천달러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피자와 콜라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건지 표로 나타냈습니다. 피자는 피자만 살 경우 100판을 살 수 있네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피자 한 판에 10달러네요. 10달러 곱하기 100 하면 지출이 1000달러 되겠습니다. 그러면 콜라만 구입하면 500병을 살 수 있네요. 500병 얼마입니까? 2달러네요. 콜라 가격이 2달러면 500병을 살 수 있죠. 2 곱하기 500 하면 1000이 되니까요. 그래서 10달러짜리 피자와 2달러짜리 콜라를 어떤 식으로 구입할 수 있냐. 총량, 총 비율 아니면 총 개수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피자 100판을 사는데 1000달러가 되니까 피자 100판을 사면 콜라는 하나도 못 사겠죠. 그래서 피자만 100판 사면 1000달러의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콜라 500병 사면 피자는 한 판도 못 사겠죠. 1000달러를 콜라에다만 다 지출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부분들은 다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자 90판을 사면 900이죠. 900달러를 피자에다 지불하는 거고 콜라 100불을 지불하면 900 더하기 100은 1000이 되죠. 똑같은 하나의 예로 피자 50판과 콜라 250병. 그죠? 곱하면 250 곱하기 2 500, 50 곱하기 10 500. 그럼 500, 500 더하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1000달러의 인컴이 있을 때, 1000달러의 예산이 있을 때 어떤 식의 조합으로 콜라와 피자를 살 수 있냐. 이 조합들을 이렇게 나타냈고 그거를 그래프로 옮기면 여기 이런 직선의 모습으로 나오겠네요. 500병의 콜라를 사면 피자는 한 판도 못 사죠. 0,500이죠. 그리고 100판의 피자를 사면 100, 콜라는 0이죠. 100,0. 이 포인트가 A점이 되고 0,500 그게 B점이 됩니다. C는 여기서 봤던 예처럼 50판의 피자와 250병의 콜라 조합이 C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점들을 우리가 콜라를 무수하게 작은 단위로 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 제약식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들, 이 각각의 점들은 이 위에 있겠네요. 450, 그럼 10,450 10,450 점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100판부터 시작해서 90,50 90,50 이쪽에 있고 그죠? 그럼 여기에 한 50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들이 이 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들을 만약에 우리가 0.1, 0.01, 001 뭐 이 정도의 유닛으로 다 피자도 나눠서 살 수 있고 콜라도 나눠서 살 수 있다. 그럼 예산 제약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점들, 예로 나와 있던 점들이 이 예산 제약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왜 피자하고 콜라냐? 두 개의 예로 가장 간단한 모델로 두 개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을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점들의 무수히 많은 상품들의 조합도 나중에 더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생각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비자들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장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제약선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선호가 있습니다. 프레퍼런스가 있죠. 소비자의 프레퍼런스, 컨슈머스 프레퍼런스 딴 말로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 그것을 또 2차원적인 아이디어 2차원적인 세상에다가 그려본 것 콜라와 피자의 예처럼 거기에다가 그려본 것이 인디퍼런스 커브입니다. 무차별 곡선 어떤 두 제와를 똑같이 선호하는 내가 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똑같이 만족하는 그 지점들을 모아둔 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제와묶음 그거를 연결한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라고도 줄여서 말합니다.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서 뭐 XY 그래서 X제와 Y제의 한계 대체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한계 대체율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제와를 다른 제와로 대체할 때 교환되는 두 제외의 비율 다른 말로 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 대체율이고요. 이거 무차별 곡선의 한계 대체율 이것은 무차별 곡선이 곡선이죠. 곡선의 기울기는 원래 미분으로써 구해낼 수 있습니다. 미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의 수량을 집어넣을 때 기울기가 나오고 그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조금 이따가 그 한계 모든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한계가 중요하다. 추가적인 교환 비율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한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개념이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선호 무차별 곡선으로 대표되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 그거 한계 대체율을 이용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대체율 여기 MRS 나와 있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무차별 곡선 I1, I2네요. I2가 가지는 선호가 I1이 가지는 여기 각각의 점들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더 높다. 행복도가 더 높다. 효용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한번 보실까요? B점 B점에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콜라의 수량 예를 들어서 피자 수량 50개 콜라 수량 100잔 이 점을 한 점이 B라고 봤을 때 이 B점에서 똑같은 콜라 수량 100잔에다가 50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75다. 그죠? 그러면은 75의 피자와 100개의 콜라를 가진 이 점 이 점의 행복도 효용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 점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동일한 만족도를 주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랬죠. 소비자의 만족도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무차별 곡선인데 이 한 I1 레벨의 무차별 곡선은 만족도가 똑같다. 그런데 이 B점보다 이 뭐 B'이라고 할게요. B'의 이 점이 콜라가 그냥 25 피자가 25판이 더 많다면 만족도는 더 높겠죠. 똑같은 양의 콜라를 가지고 있는데 피자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더 행복하다는 거죠.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더 more is better than less.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많은 거 똑같은 수준의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하다 봤을 때 한제와 양이 많으면 더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수없이 그릴 수 있어요. I3 I4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등고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죠. 피자 수량과 콜라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게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에 대한 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소비자 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MRS 여기 있죠. Margeal Rate of Substitution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바뀌었을 때 두 점들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효용이 변하느냐 어떻게 한계 대체되느냐 이 기울기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 되겠습니다. 곡선의 기울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분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미분을 모르시면 아직까지 미분을 배우지 않았으면 한계 대체율 이 곡선의 기울기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각각의 변화 콜라의 수량을 줄이면서 피자의 수량을 늘릴 때 또 동일한 효용을 가지면서 몇 개로 몇 개에서 몇 개로 바꿀 수 있냐 이 대체율 그게 MRS가 되겠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